장민호. 그의 평가가 참가자의 운명에 미친 영향. 한국 가요계에서 트로트 장르는 오랫동안 감성적인 멜로디와 심오한 스토리를 담아내며 빼놓을 수 없는 장르였습니다. 이 분야의 많은 저명한 인사들 사이에서 장민호는 재능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음악 경연 대회에서 영향력 있는 심사위원이기도 하다. 특히 그의 평가 방법과 그가 참가자들을 지도하는 방식은 그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음악 경력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1. 장민호 소개 장민호. 본명 장민호는 트로트 장르에서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 중 한 명이다. 그의 음악 경력은 초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민호는 따뜻한 목소리와 매력적인 퍼포먼스로 단숨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많은 TV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이 되어 새로운 참가자를 평가하고 지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장민호는 히트곡뿐만 아니라 독특한 심사 스타일도 돋보인다. 그의 진심 어린 지원과 실용적인 조언은 많은 후보자들이 음악 경력의 올바른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호는 한국 가요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 장민호의 평가 스타일 2.1 공감으로 평가하라 장민호 심사 스타일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감입니다. 그는 음악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경험일 뿐만 아니라 참가자, 각자에게 큰 부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호는 참가자들의 고민을 듣고 느끼며 전문적인 해설은 물론이고 그들의 예술적 발전에 있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도 해준다. 2.2 감정에 집중하라 장민호는 음악이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임을 늘 강조한다. 그는 노래 실력을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가자가 노래의 감정을 청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도 중점을 둡니다. 이는 지원자의 연주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연주하는 음악의 영혼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2.3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드백 제공 리노는 종종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지원자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는 종종 참가자의 연주 스타일의 각 측면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예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지원자들이 자신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연습 과정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2.4 엄격함과 사랑의 결합 장민호는 접근하기 쉬운 평가 스타일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엄격함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각 댓글에 엄격함과 사랑을 결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가 많은 부분을 개선해야 하지만 잠재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자가 편안함을 느끼고 피드백을 더 잘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균형입니다. 3. 장민호의 평가가 참가자에게 미치는 영향 3.1 음악 진로 오리엔테이션 장민호는 단순한 판사 그 이상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많은 참가자들의 가이드입니다. 그의 조언과 평가 덕분에 많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음악 경력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대회 참가에 그치지 않고 음악에 대한 평생의 열정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얻습니다. 3.2 개인적 발전을 장려하세요 장민호가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는 개인 발전에 대한 격려입니다. 그는 예술가가 되는 것은 음악적 기술을 완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전을 위한 것임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민호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감정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그들이 다차원적이고 심층적인 아티스트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은 민호의 평가가 공연할 때 더 자신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민호처럼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인정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며 계속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그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참가자들이 무대에 오를 때 더욱 안정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3.4. 청중과 소통하세요 장민호는 늘 관객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종종 참가자들에게 노래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청중에게 이야기를 전환하고 조언합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는 청취자와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고 기억에 남는 음악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4. 장민호 덕분에 성공한 성공 사례 4.1. 젊은 참가자의 이야기 피처링 참가자 중 한 명인 이주희는 장민호의 심사하에 공연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첫 참가에는 주희가 참여했다. 노래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의 지도 덕분에 그녀는 점차 자신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민호는 노래에 담긴 감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전달할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을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조언 덕분에 주희는 이후의 퍼포먼스에서 눈에 띄게 발전했고 결국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민호의 판단력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음악에 있어서 자기 개발의 중요성도 보여준다. 4.2 실패에서 성공으로 또 다른 참가자 김동수는 이전 대회에서 실패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낙담했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민호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동수는 계속 노력하기로 결심했다. 민호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여정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민호의 격려 덕분에 동수는 계속해서 연습하고 실력을 향상시킬 의욕을 찾았다. 결국 그는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인상적인 퍼포먼스로 돌아왔다. 5. 결론 장민호는 실력 있는 심사위원일 뿐만 아니라 한국 가요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강사이다. 그의 평가는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과정이 아니라 지원자가 자신을 발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여정이다. 민호의 조언과 격려는 많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음악 경력에 대한 올바른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재능뿐만 아니라 영혼도 갖춘 아티스트를 탄생시켰습니다. 장민호가 참가자들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는 평론가일 뿐만 아니라 영감을 주는 사람이자 그들의 음악적 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미와 공감이 넘치는 평가 스타일로 장민호는 앞으로도 음악 애호가들과 미래 세대의 아티스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인 인 가